사실 여기서 고백 하나 할게요. 어머 어머 왜 부담스러워하지? 내가 캐주 얼굴 이상하게 만들면 아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둘, 셋! 안녕하세요 크로시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여기 아주 아름다운 곳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바로바로 경희선 책꼬리입니다. 맞아요. 지금 이 책꼬리에서 뭔가 가을 가을한 감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저희 옷도 지금 아주 가을 여자입니다. 가을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저는 가을하면 천고마비의 계절이잖아요. 맞아요. 가을에 주로 뭐 먹어? 전! 굉장히 맛있잖아요. 저는 진짜 너무 좋아해요. 무슨 전 좋아해요 다들? 저는 감자전! 가을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저는 아 근데 약간 레코를 먹고 싶은 김치전이 맛있는데 맞아 맞아. 또 저는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해물파전 있어요. 너무 맛있겠다. 저도 딱 두 개가 새콤한데 하나는 김치전이고 하나는 육전. 아 육전! 가을이다. 가을이다. 가을이 왔다. 고기! 가을이다. 근데 책거리가 왔잖아. 그래서 책도 생각이 납니다. 학교에서 책 많이 읽죠? 어 그쵸? 학교에서 책을 많이 읽습니까? 네! 요즘 무슨 책을 읽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믿고 있는데 바로... 에몬드! 고기! 알죠? 그 책의 인상 깊은 이유는? 그냥... 내용이 재밌어요!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내용이 재밌으면 읽는거죠. 오.. 감성 클라시는... 아마 우리 팬분들께서 처음 보시지 않나? 맞아요. 참, 깜짝 놀라실텐데 사실 위치가 데뷔하고 처음으로 같이 가을을 보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저희한테 뜻깊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맞아 그러면 이제 책거리를 구경하러 한번 가볼까요? 너무 좋아요 가보자고 맞아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요? 예쁘다 우리 여기 살찌 가볼까? 너무 예쁘다 엄청 부드러워요 와 이거 봐요 우와 진짜 부드러워 가을이 됐던 증거야 사진 찍어줘 좋아요 선유부터? 선유를 찍고 있는 형선이를 찍고 있는 나 저희 클러시는 사진 진심머들이거든요 예뻐 예뻐 처음 들었을 때 책거리라고 하면 서장이 되게 많나 싶었는데 이런 게 너무 신기해 나도 나도 이런 거 처음 봐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책을 살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게 신기하고 예쁜 카페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기분 좋아지는 날씨야 맞아 그러니까 날씨가 딱 좋아 여름에는 아이고 쪄죽겠다 이러면 아이고 추워죽겠다 이러는데 다음에는 이제 아휴 날씨 좋다 여기 거리가 드라마 한 편 뚝딱 찍을 것 같아 그대는 어디 해? 그대는 어디 해? It's a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너의 기억 가사를 몰라요 마침 이것도 있네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아 꽃잎으로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예? 저는 그걸로 한대 아카시아 나뭇잎? 좋아한다 안 좋아 세대차인가 보다 저희 아빠가 아카시아 꽃을 했다는데 어? 멋지다 아빠 그게 맞아 멋지다 우와 너무 예뻐 책 제목들을 저기 이렇게 우와 약간 책처럼 모형 한번 봐볼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경희선 책거리 책이 없는 집은 문이 없는 것과 같고 책이 없는 방은 영혼이 없는 육체와 같다 2016년? 우와 10월 8일 우와 16년이면 명언이네 4 6년이면 아 어머 됐구나 9살 때 6년이네 9살이네 빠바밤 이게 더 충격적이야 잠시만 6년 전에 제가 선유보다 지금의 선유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만 그만 그만해주세요 너무너무 예뻐요 여기는 뭐지? 여러분 너무 예뻐요 빈티지 샵 같다 저 여기서 사진 찍어줄게요 언니 언니 제가 찍어줄게요 근데 혜준님 사진 진짜 잘죠? 그거 알죠 형사야 한번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형사야 잠시만 세대 좀 시킬게 이게 셀카는 사연가 필수죠? 와 지금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와 에바야 수액 가을 수액 오마이갓 지금 진짜 예쁘거든요 더 뻔뻔하셔도 됩니다 큰일 날 봐 진짜 큰일 날 봐 오마이갓 저도 가을 감성 사실 이런 거 부끄러워 너무 예쁘네 여긴 약간 인생샷도 건지기 좋은 곳이다 너무 궁금한 게 원래 있던 거예요? 아니면 이 거리를 아 이거 봐 우와 레일이 진짜 여기야 여기가 진짜 포토존인데 기찻길 자체 사진만 찍다가겠구만 사실 저희가 지금 가야 될 곳이 있거든요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비디 알고 있어요 어디예요? 맞춰봐 뭐 만들기 이런 거? 공업? 나무? 만들기 맞아 손으로 뭘 만드는 거야 목공예 비빅 오답입니다 오답입니다 도자기? 클라씨는 다 알고 있으면 좀 모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는 연기 좀 하죠? 저희 도자기를 빚으러 가볼 건데요 네 한번 가볼까요? 가볼까요? 아 오늘은 평소 같으면 안 돼요 우리 뭔지 알지 자 그러면 저희 이제 가보겠습니다 잼성 쭌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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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야? 안녕 나무야 안녕 모두라 가을아 안녕 오랜만이야 가을아 반가워 클라씨 이상해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도자기 체험을 하고 싶어서 왔는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흙으로 직접 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처음부터 빚는 거라서 저희가 이렇게 도안을 준비해놨어요 여기 도안에서 원하시는 거 고르셔도 돼요 도안은 귀여운 게 진짜 많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거는 다른 분들도 하실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서로의 얼굴을 만들어 보는 거 같아요 오 좋아요 서로가 편떼이 두 개 하자 그러면 아 만들어주고 인정하나 안 하나 이게 내 얼굴이 맞나 아닌가 오케이 오케이 너무 재밌겠다 그러니까 저는 형서 언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닮기 어려워 아 아 아 오케이 우리 귀여운 선유의 얼굴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홍해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어쩔 수 없이? 아 오케이 제가 또 손재주가 엄청 좋거든요 엄마랑 언니가 미술전공이에요 저는 그림 잘 그려요 저는 그림 못 그려요 정말 못 그립니다 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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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바로 나왔어 나도 선유 오 마이 갓 너무 귀엽다 나도 형서 언니 골랐지 응? 하나, 둘, 셋 짠 어? 여기에다가 올리시면 돼요 우와 피자 두우 같다 하하하하 다 먹을 걸로만 보이는 거지 하하하하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 이렇게 우와 우와 너무 진하게 그리면 수정이 안 되니까 좀 더 연하게 도전 이런 것도 못 하진 않겠지 설마 내가 어우 이거 손 떨린다 이건 선유의 얼굴이다 오 마이 갓 원래 이런 거는 한 번에 해야 돼요 한 번에 이건 지금 형선이가 제 얼굴을 하고 있단 말이죠 나 좀 잘하는데? 저 손실이 있는 거 같은데요? 아니요 제가 더 있는 거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짠 잘했어요 칼이 하나씩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다 칼에 물을 묻혀서 선 따라서 잘라내시면 돼요 오 오 신 손에 힘을 주고 쭉 이렇게 해서 떨어지고 우와 우와 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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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빰빰 빰라밤 내가 할 수 있겠지? 나 똥손인데 너무 잘하는데 그냥? 재능을 찾았어요 오 이거 힘 들어가네 네 근데 오늘 잘하는데? 응? 오 근데 이게 칼등으로 자르시면 안 되고 네 칼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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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등으로 자르면 잘 자르는 거예요 계속 칼날로 지금 그로 자르는 거예요 오렌지색 캐릭터예요 여러분 하하하하 오렌지색 캐릭터예요 여러분 너무 재밌다 우와 너무 신기해 느낌 너무 좋아 다 됐으면 이제 그다음 거 진행 도와드릴게요 근데 이게 판이 느리지 않게 어 떼서 응 떼서졌어 형사님 뭔가 이상한데? 아니야 드릇 드릇 원래 완성될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오케이 집에 이런 젖이 있으면 밥 먹는 맛 나겠다 어 그니까 오케이 여기 끝만 여기 가장자리 오 마이 갓 가장자리 부분만 해주시면 돼 저랑 형사님이랑 자리 바깥에 가고 싶은데 그냥 다 있어요 대박 똥 똥 원래 한참 똥 좋아해 나 맨날 똥똥 말이야 어 진짜 촬영을 보면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 맞아 나도 그랬어 그쵸 똥 이건 잘할 수 있겠지? 저도 잘 생각하자 할 수 있어 오 할 수 있어 어 네 올려놓고 여기는? 제가 공방 이런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사실 여기서 고백 하나 할게요 할 때마다 선생님한테 혼났어 근데 결과물은 항상 좋았어요 오 오늘도 그렇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하다 보니까 이런 거 뭔지 알죠? 하다 보니까 욕심난다 아 그리고 또 이게 멤버 얼굴 만들어주기니까 뭔가 듣고 잘해야 될 것 같고 맞아? 끊을 때 그냥 손으로 끊으면 좋겠어요 손으로 끊으면 좋겠어요 약간 제가 예전에 피자를 만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끝나고 피자를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네요 창조기 끝까지 혹시 지금 먹을 생각보다 물어봤는데 어떻게 알았지? 들어오시니까 진짜 가을여자 같지 응? 후 가을이 왔어요? 우리 약간 되게 차분한 여성들처럼 지금 만들어봅시다 가을에는 도작이지 선희 한 마디도 안 하고 있어 선희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 저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잘한다 근데 이거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하는 게 진짜 좋대요 촉감 놀이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다들? 완전 맨날 클레임 사장 놀어요 친구들이랑 놀 때 사실 생각보다 할 게 많이 없거든요? 맨날 갔던 데만 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계속 이런 데 와서 같이 시간 보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추억 될 것 같고 저희처럼? 이랬는데 제가 혜주 얼굴 이상하게 만들면? 취소! 바로 이 말 취소! 집에 가세요 혜주의 반응이 궁금해요 삐삐 집에 가세요 해야죠 아냐 일단 만들 수 있어 나는 현실적인 만들 거야 제일 무섭다 혜주 언니가 나 만들어줘서 다행이다 혜주 언니가 나 만들어줘서 다행이다 혜주 언니가 혜주 언니가 만들어줘서 어쩔 걸 그랬어 우리 혜주 언니가 혜주 언니가 아 저 감자 봤어요 감자를 봤어요 감자를 봤어요 입이 들어가세요 감자를 봤어요 빠르게 빠르게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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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도 다 안 됐는데 나 했어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야죠 이거 공자는 잔소리예요 그냥 말해준 건데 다 안 돼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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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잖아요 이런 게 제일 재밌어 지금 계속 똥을 줬거든요 지금 계속 똥을 줬거든요 기분이 묘하다 뭔가 묘하다 점점 완성되어가는 재미가 있네요 응 직접 만드니까 더 의미 있어요 이제 안쪽에 각자 서로의 얼굴을 그려주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테두리 하셨던 것보다 좀 더 연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우선 혜주는 요즘 컨셉이 청순이거든요 아 혜주의 청순함에 저는 이 그림을 좀 펴려봤습니다 얼마나 저를 청순하게 펴날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형서 언니를 귀엽게 캐릭터화 시켰어요 선생님 기대되는데 저는 선유의 해무스터적인 면모와 그 선유가 입술이 굉장히 외력적인 친구인데 너무 맞아 그쵸? 응? 그 입술을 표현해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왜 부담스러워? 너무나 쩔어지게 제 얼굴을 쳐다봤어 진짜 부담스러워 야 너무 예쁘게 그려줬더라 너무 웃겼어 봐봐 이렇게 하면 예쁘게 그려줄게 묘하다 나 진짜 잘 그려줄게 해줘 저는 선유 얼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입술이거든요 왜냐면 선유는 입술이 진짜 예쁘거든요 아니 눈은 햄스터인데 입술은 오린데요? 나 진짜 예뻐요 아니 보지 마 보지 마 나 있다 있다 마법 나 살짝 봤는데 너무 웃어 아니야 예뻐 나 눈에 별 있어 난 모르는 이거 혹시 너무 무른가요? 이거는 어? 아니아니 이렇게 칠하시고 다른 데 먼저 칠하신 다음에 도자기 만드는 거 되게 어려워 보였었는데 막 써니깐 엄청 재밌는 거 같아요 기대할게요 언니 아 귀여워 저는 핑크색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제가 핑크색을 또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이죠 해제 속눈썹까지 뭔가 문장을 추가하면 할수록 제가 살짝 불어나거든요 살짝 봐면 되나 꿈에 나올 것 같다 아니야 꿈에 나올 것 같다 정답이고 저는 형섭이는 미스입니다 저 끝났습니다 무섭다 그니까 공포게임하는 거 같아 빨리 끝났어 예쁘다 잘 맞는다 저도 끝 저는 저희 선유 별명이 햄스터거든요 햄스터 모양의 도자기에 선유의 풍성한 속눈썹과 두툼한 입술이 포인트입니다 귀여워요 너무 예뻐 저는 형서 언니의 아름다움과 귀여움을 귀여운 캐릭터로 그려봤는데요 여기 속눈썹도 이렇게 있고 촘촘한 눈망울과 앵두 같은 입술과 여기도 발그레한 볼과 이번에 바꾸는 헤어스타일 머리색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구나 너무 예뻐 예쁘다 귀여워 저는 서로의 얼굴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심장마다 캐릭터처럼 근데 진짜 혜주랑 너무 닮지 않았나요?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치? 느낌이 있어 이렇게 귀엽게 캐릭터로 할 줄 몰랐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혜주의 예쁜 눈과 발그레한 볼 그리고 혜주가 너무 긴 머리를 했거든요 그것도 잘 표현해봤고 여기 가장 중요한 멘트 혜주는 절 너무 좋아해요 평소에 절 너무 따라다니고 그래서 혜주 언니 사랑해요 를 이제 강조했고 노란색으로 나는 해주다 나는 강조할 누가 봐도 해주라서 그냥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상으로 빗나가지가 않아 저기 밥 먹으면 누가 쳐다보는 기분이니까 밥 먹을 때마다 구별하기 참 좋겠네요 제일 무서운 글을 쓴 내꺼다 그러면 우리 누가 더 잘한 것 같은지 한 번 투표를 해볼래? 좋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꺼 오 오 오 한 표씩 한 표씩 다들 자기애가 잘한 것 같은데 다들 자기 얼굴 자기꺼 선생님이 봤는데 가장 잘 보고 혜주가 오 너무 좋다 근데 제가 이제 바닥에 있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한 번씩 이렇게 들었을 때 특징을 딱 살려서 요 귀엽고 요기는 이제 노란머리랑 요건 표정이랑 요건 되게 새초롬한 표정을 되게 잘 표현하셔가지고 딱 하나만 고르잖아 딱 하나만 고르잖아 딱 하나만 고르잖아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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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한 번 치자 이거 선생님 네 꼴등 뭐잖아 꼴찌의 말란 와 너무 못해요 지금 감사합니다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감사합니다 진짜 잘했어